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GBA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화는 민선 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식량산업 대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지난 2일 구미코에서 들력특구 조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청년농업인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욱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권현남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조사료 안정생산 우수 사례 발표, 경북식량산업 대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김정화 농촌지원국장의 주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식량 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민 워거리를 사수하는 것이 농업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식량산업 대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확보에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북농업대전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손재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사해치, 쌀전업농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경북식량산업 대혁신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식량산업 대혁신 프로젝트는 경북의 경지 이용률과 부가가치를 높여 2026년까지 대한민국 식량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식량 안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벼 1모작에서 벗어나 콩과 밀, 벼와 밀, 벼와 조사료 등 2모작 작부체계 정착을 위해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밀 가공시설 구축으로 우리밀 유통을 활성화해 농가 소득과 곡물 자금률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또 원료 곡은 가공할 경우 최대 10배 이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 식량농업을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민간업체와 디지털 재배기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기술화는 최근 도내 농가의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전화를 개설하고 경북 농업기계 긴급수리 119 콜센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술화는 최근 신규 농업인 증가로 농기계 사용법을 모르거나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계 고장이 발생할 경우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전화를 개설, 전화 상담을 통해 1차 해결하고 2차 현장 출동으로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경과 칠곡, 예천 등 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며 장기간 고장으로 방치돼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대표 번호는 농업기술센터로 연결되며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화는 시범 운영을 통해 농가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향후 2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며 농기계 현장 점검, 사용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기술화는 참외 산학연 협력단과 공동으로 지난 30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참외 생산 경영 관리와 품종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외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참외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기후변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 참외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량품종 선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신용습도 농업기술원장은 참외는 경북 지역의 특화 장목으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배농민과 관계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는 농업기술원 홍나경 박사의 경영 기록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 경영 방법, 참외 육종 회사들의 참외 신품종 소개 등 최근 농업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구성돼 참석한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안동생물자원연구소는 잦은 강으로 곰팡이의 원인이 되는 시드름병과 탄자병, 바이러스병 등 마에 발생하는 병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발생 초기 즉시 병든 잔존물을 제거하고 적용약재로 방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은 최근 성주참외과치료연구소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딸기 육성을 위한 화화분화 건강검사와 실습 교육을 마련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최근 경북 북부 지역 152곳의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월 생육 후기 작황을 조사한 결과 생육은 부진하고 바이러스나 담배나방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속적인 약재 살포 등 수확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시험포장에서 근권 세균을 이용한 기능성 미생물제 개발과 유기농 사거원 문제해충 발생 예찰, 방제 시기 설정 등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30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고 쌀은 남아도는 데 반해 밀 등 다른 곡물은 8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수급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번 식량산업 대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확립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BA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